안녕하세요 콘서트 합주 중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저 마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저 마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한잔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세로로 해야 되는구나 그쵸? 맞죠? 내가 이거 알지 세로로 해야지 잘못 시작했지 셀카봉을 그럼 잘못 들어오네 브이해보려고 여러분 언니 분위기 시작했어요 왜요 오늘 되게 상큼하네요 아메리 우와 브이 진짜 너무 오랜만에 펠터가 다해졌네 안녕 콘서트 연습장이네 콘서트 안녕하세요 오빠 아 연 케노마에 딱딱한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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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혼자 다 풀어주세요 스프 하나 해줄까 Berg 니 Minute 슈퍼 으아암암. 에 academic 하... 으휴... 저... 방금 뭐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판다 여러분 내일 하이마트, 아 내일 아니구나 토요일 하이마트 팬사인회잖아요 또 레이싱 스타가 오늘 공개됐죠 네 모바일 게임이죠? 이거잖아요 뭐? 잠깐 이것만 하고 뭐? 내일 해 잠깐 이것만 하고 뭐? 얼굴을 왜 이렇게 스포 해드릴까요? 저희 에이빙그 콘서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엄청 이번엔 또 공장할 예정입니다 에이빙그 콘서트는 항상 재밌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사실 각? 팩트인 각? 어? 내가 화장했냐구요? 그래요 제가 했다요 나 입술 좀 바르고 알겠습니까? 하영아 하영아 브이앱 할 수 있겠어 아픈데? 하영아 괜찮은데 하영아 괜찮은데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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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쇼 아 잘했죠? 하영아 하영아 하영 댓글이 안보이지? 댓글이 왜 흰색이죠? 이렇게 흰색인가요? 댓글이 흰색으로 보이죠? 인사해주세요 아 나 도망갔어 아 진짜 나빴다 안녕하세요 댓글이 너무 안보인다 댓글 봐봐 내가 읽어줄게 댓글 원래 무슨색이야? 댓글 원래 흰색이래? 내 눈이 나빠진건가? 콘서트 스포 한번 해주세요 우와 대박 너무 스포했다 나는 저 스포 한번 해주세요 저 스포 한번 해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쳤는거에요 아 파이브 한다고요? 근데 지금 너무 커가지고 왜 안보여? 자꾸 저한테 와요 자동카메라 인식기 카메라가 자동카메라 인식기인가봐요 다이어트 해야돼요 콘서트 때문에 콘서트 덕분에 다이어트도 하고 정말 이로운 콘서트다 이로운 콘서트다 안 보여 남주언니 사랑한대 대박 내 스타일 긍정왕 긍지 나은이 나은이 어디있네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리고 내 모자 때문에 잘 보인다 내 모자는 뭔지 맞네 잠시 어디 갔어요 다이어트 안해도 예쁘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이어트해서 예뻐진거에요 봄이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다 어디갔어요 다 어디갔어요 모르겠어요 랄리 랄리 랄랄랄리 정모 콘서트 개인곡 스포해주세요 개인곡이요? 개인곡이요? 뭐죠? 이번 개인곡 연습 잘 들어가시나요? 개인곡 연습이요?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좀 즐거움을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수포데? 엄청난 수포데?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진짜요? 엄청난 수포입니다 그냥 웃으시면 돼요 네 엄청난 수포고요 네 저는 이제 제자리에 제자리에 앉아서 하영양과 대화를 해볼건데요 개인곡 수포해주세요 다들 절 가수 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뭐야 아 진짜? 엄청난 수포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수포데요? 대외적인 나이가 한 거예요? 대외적인 나이가 한 거예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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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수포데요? 엄청난 수포데요? 댓글 타임 에이 많이 타는 상품입니다 참깨보기 진짜 이거 안 보인다 내 옷을 한 번 맞아 그렇지 그래 너가 팬분들과 대화해 저 이제 괜찮아요 나 이제 모자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진짜 엄청 삐뚤어져 있어 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가 문제일까? 내 얼굴일까? 갈수록 더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와 진짜 얼굴이 진짜 저 지금 생각해요 언니 나 진짜 얼굴이 어떡하지? 나 진짜 얼굴이 어떡하지?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아 취해볼텐데 나 인식이 안 돼 우리 화장 좀 해야겠다 내가 아 댓글 한가봐요 댓글요? 언니 빨리 게임무대 스포 해줘 다 했어? 응 게임무대 스포 이겁니다 대박 스포야 이거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이게 보미언니 스포인지 이거 끝나고 또 연습하러 가요 저희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은 합주고 이따가 여러분 다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토마토 케첩 한 번에 먹게 할래? 어 아 많이 약해졌네 몸살이네 염장이 걸려 아 염장 염장 조심하세요 장염이죠?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뭐 많다 응 어 마요 다위바위보 라이크 지금 다위바위보 다위바위보 나은 언니 여기 다위바위보 나은 언니 여기 아직 나은 언니 여기 안 나와? 나은 언니가? 잘 못하니까 다위바위보 다위바위보 아임 오케이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감기 조심해요 특히 언제나 감기는 독하지만 이번에도 유난히 독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귀신 없어요? 기타 소리는 우리 밴드 같이 해주시는 밴드 오빠들 오빠님들입니다 너무 슈퍼하지 말라고 이미 다 해버렸어 다 해버렸네? 다 불렀네? 언니는 그거잖아요 언니가 나? 언니가 all I want for Christmas 아닌데? 아닌데? 징글벨스 징글벨스 이거야? 너무 다 불러졌다 우리 팬분들한테 또 슈퍼해드릴 거 없나? 슈퍼할 거 확실한 건 이번에 여러 가지 콘셉트를 보여줄 거예요 진짜 이번에 난리나요 매년 콘서트가 대박이었지만 이번엔 더 대박이라는 거예요 나은 언니 보여달래 어딨지? 저거 나은 언니 저 양털 양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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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기에 나. 너.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자꾸 물어봐요 오늘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저요? 제가 어떻게 하고 왔는데? 왜 꽁꽁 싸매고 왔어? 왜요? 저 아프냐고요? 어? 아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밴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가 콘서트인데 뭐 했어요? 엄청 급해요 지금 지금 아주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네 하영아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안녕 한 곡만 공개할까요? 한 곡 공개가? 초롱 언니가 전래절래 다음 곡은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노래 러브 어? 이 노래 러브 안하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곡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공개한다고요? 지금? 왜 한 곡만 해요? 네, 리더님께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초롱 언니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초롱 언니가 브이앱을 마무리 해주시죠 우리 오빠들이 브이앱을 마무리 해주시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매장 끝났다 매장 끝났다